최근 일본의 도카라열도에서의 지진 상황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9월 7일부터 12월 16일 목요일까지 3개월 동안 도카라열도에서 26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바현 북서부에서는 12월 16일 목요일까지 1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바라키현 아바다에서는 12월 16일 목요일까지 1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일본 유코하마시 남부와 후지산 근처에서 지진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 유코하마와 관련되었던 일본의 지진들을 살펴보면 1923년 9월 1일 관동대 지진은 일본의 중심지인 도쿄와 유코하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14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 사가미만과 다미만에서 12미터에 달하는 쓰나미가 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무한 2016년 9월 21일 새벽 1시 21분 16초에 일본 혼슈 가나가와현 유코하마 남남동쪽 603km 해역에서 6.1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고 2시간 뒤에 대한민국 경주에서도 새벽 3시 36분에 경북 경주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은 9월 12일 발생했던 규모 5.8 강진의 여진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진운이란 구름들이 물결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런 지진운이 발견되면 2에서 3주 내에 큰 강진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강진 발생 20여 분 전에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진운 관련 사진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전국 익산에서 지진 운으로 추정되는 구름이 나타난 이후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장들이 있었고 2016년 8월 말부터 경북 하늘에 지진운이 보인 후에 9월 12일에 때라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장들도 있었지만 지진운은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